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리겠습니다.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중에 갑자기 쓰러졌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. NHK는 아베 전 총리가 오늘 오전 일본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세 중이었는데 총선거와 같은 소리가 들렸고 아베 전 총리가 쓰러졌다고 전했습니다. 이 방송은 또 아베 전 총리가 피를 흘린 것으로 보이며 총을 맞았다는 정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 방송은 이어 경찰이 현장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체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. 자민당 아베파의 한 소식통 역시 아베 전 총리가 가슴에 총을 맞았다는 정보가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